아내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 관계의 변화 또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아내 꿈은 때로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하며 때로는 갈등이나 불안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아내가 등장하는 이유와 그 해석은 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삶의 경험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내 꿈을 꾸는 이유와 그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아내의 꿈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내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관계에서의 변화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나 소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꿈 속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삶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내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사랑과 헌신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경우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을 나타내며 서로 간의 애정과 존중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내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 잠재된 갈등이나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다툼이나 오해 혹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꿈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면의 소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꿈에서 아내가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가정과 관련된 책임감이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내는 특히 가정의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꿈에서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연결과 소통의 욕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감정적으로 연결되거나 소통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꿈은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정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꿈속에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와 다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작은 오해나 불만이 쌓여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꿈은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아내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반영하며 서로 간의 애정과 존중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현재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행복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픈 꿈은 꿈꾸는 사람이 아내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내의 건강이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염려를 반영하기도 하며 가정에서의 불안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별이나 관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기도 하며 현실에서의 소통 부족이나 감정적 거리감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아내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서로 간의 애정과 이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현재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아내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살해 1. 아내와 다투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아내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도 자주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아내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해 2. 아내가 아픈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아내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아내가 자주 피곤해 보이는 것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불안과 아내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이었으며 그는 이후 아내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살해 3.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는 꿈 한 남성은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했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깊이 있고 행복하게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있는 자유와 행복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며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살해 4. 아내가 집을 떠나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아내가 집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아내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일상적인 대화조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아내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살해 5. 아내가 웃고 있는 꿈 한 남성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아내와의 관계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행복한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아내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꿈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 관계의 상태, 그리고 내면의 갈등과 소망을 반영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가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심리적 상태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내 꿈은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갈등이나 불안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 꿈은 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뱀에게 물리는 꿈 당신은 많은 걱정과 불행에 부딪히게 된다. 아내의 죄를 고소하는 꿈 당신은 아내가 장기간병으로 누워있는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할 것이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떠나는 꿈 당신은 이사를 가거나 혹은 정근을 갈 것이다. 아내가 헌옷을 입고 있는 꿈 당신의 운수가 좋아져 오르지 않아 많은 돈을 모으게 된다. 아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꿈 당신이 그들과 헤어질 꿈이다. 아내가 지하에 숨는 꿈 당신이 부유해질 길조이다. 아내의 몸에 핥힌 흉터가 있는 꿈 당신이 사랑에 대해 겁을 먹게 된다. 아내가 면사포를 쓰고 있는 꿈 당신이 아내의 속임에 넘어간다. 부인과 이혼하는 꿈 계약, 결서 등을 해제하고 작별, 사업 포기 등을 상징한다. 아내가 용을 보거나 여의주를 얻는 꿈 고귀한 자식을 잉태할 것이다. 아내가 예쁜 구슬을 낳는 꿈 귀한 딸을 낳을 꿈으로 예술적인 재능이 많으며 장성하여 유명인이 된다. 아내가 비단 옷을 입는 꿈 귀한 아들을 낳는다. 자신의 곁에서 아내나 애인이 노래하는 꿈 그녀가 실제 인물인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평과 오해를 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이 발생한다. 아내나 정부에게 술 한 잔을 권하는 꿈 그들 남녀간의 애정은 변함없을 것이다. 죽은 아내나 애인과 성교하는 꿈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계약 또는 협력 등을 하거나 어떤 일거리의 취급과 그 성사 여부를 판정한다. 아내가 그림을 그리는 꿈 그들의 감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사촌 동생이 아내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꿈 그와 동일시 되는 사람이 살림방을 얻었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꿈 기다렸던 사람이 오지 않는다거나 친한 친구가 먼 곳으로 이사가게 될 암시이다. 부인과 함께 풍선을 타는 꿈 기분 좋은 파티에 초대받는다. 아내가 옷을 받는 꿈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아내와 이혼하는 꿈 길문으로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난다. 외딴 집에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꿈 꿈에 등장하는 외딴 집은 현실의 염증을 느끼고 있거나 지쳐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꿈을 꾼 사람이 결혼생활이나 직장에서 몹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꿈 속에서 외딴 집에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있었다며 이 꿈은 현재 배우자에 대한 강한 불만이다. 결혼생활에 대한 권대감이 숨겨져 있다는 암시이다. 지금은 결혼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는 때이므로 가정에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인과 싸우다 오다 하는 꿈 나쁜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생긴다. 남의 부인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교 꿈 남의 일에 간섭하여 눈총을 받기는 하지만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다른 집에 사위가 되는 꿈 남의 일을 열심히 해주어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암시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외출하여 즐거워하는 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외출하여 즐거워하는 꿈을 꾸었다면 실제로 즐거운 외출을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이 이런 꿈을 꾼다. 감정의 골이 깊고 불화가 심할수록 더 다정한 사이로 꿈에 나타난다. 이런 때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파국에 이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사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허목한 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다. 부부 동침 중에 아내가 남편을 안는 꿈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는 것이 보통이지만 꿈에선 가정에 트러블이 일어날 전조이다.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는 꿈을 꾸면 길조이다. 아내가 죽어서 몹시 슬퍼하는 꿈 남편이 죽는 꿈일 경우는 사업이나 직장관계의 장애와 손실, 논란이 발생되고 아내가 죽는 꿈일 경우는 재물이나 부부 또는 가족관계의 말썽이나 불안, 피해 등 굳은 일이 생기게 된다.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날 경우는 피해나 손실의 규모가 더 커지고 수습이 힘들어진다. 남편이 죽어 아내가 상복을 입은 꿈 남편이 죽어 아내가 상복을 입은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잘 되어 부귀해진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에게 다정하게 구는데도 쌀쌀 맞게 대하는 꿈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에게 다정하게 구는데도 쌀쌀 맞게 대하는 꿈을 꾸었다면 지금은 부부간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서로 간의 감정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심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전혀 헤아려주지 않아 외롭고 화가 나 복수하고픈 생각이 꿈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상대편에게 말을 걸고 다정하게 하는데 상대방이 쌀쌀 맞은 꿈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곰곰이 헤아려 보아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짧은 인생을 같이 도와가며 살아갈 하나뿐인 동반자니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꿈 누군가의 개입으로 서로의 사이가 안 좋아진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꿈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신의 맘에 속 들진 않지만 결과는 크게 만족스러움 아내가 매우 부유한 꿈 당신 수입이 날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아내의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한 꿈 부부 감정이 화목하지 못할 것이다. 도인이 앞서가면서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꿈 부부 사이가 더욱더 다정해진다. 아내와 함께 요트를 운전하는 꿈 부부 생활이 행복 엄마랄 것이다. 아내에게 독약을 주는 꿈 부부 생활이 행복하고 백년 애로 할 것이다. 아내가 재난에 휩싸이는 꿈 당신이 자신을 아주 번거롭게 만들 것이다. 아내가 쓰레기를 운방하는 꿈 당신이 처가집 재산을 얻을 것이다. 아내가 아들을 낳는 꿈 돈을 벌 길조이고 생활이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다. 죽은 아내가 문 밖에서 마주보고 있는 꿈 딸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집안일에 상관할 어떤 사람의 반대가 있기도 된다. 부인과 함께 목격을 하다가 피를 보는 꿈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아내가 신나게 웃는 꿈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긴다. 이혼한 부인을 꿈에서 보는 꿈 마음이 불안하다는 암시이며 이성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아내가 결혼하는 꿈 머지않아 아내와 사별하게 된다. 부인과 함께 야유회를 가거나 운동회를 가는 꿈 멋진 파티에 초대받게 된다. 부인과 함께 자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꿈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갇혀있는 아내를 구해주는 꿈 반대이다. 헤어지고 싶다는 뜻 속박이 싫어서 헤어지고 싶다는 뜻이다. 부인이 비단 옷을 입어보는 꿈 배신당한다. 조상이 아내를 데리고 가는 꿈 배우자가 중병에 걸리거나 생명이 위험할 징조이다. 본인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 이성과 내 얘기를 하는 꿈 본인의 남편 및 아내가 나에게 진솔되게 말을 못할 일이 생김을 의미한다. 나에 대한 불평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일 수 있고 나아가 지금 불륜이 진행 중일 수도 있기에 서로 이야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아내와 내가 한복을 곧게 차려입고 외출하는 꿈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관원상재로 친인척 집을 방문하게 된다. 아내의 소유지가 보이는 꿈 부부 감정이 언제나 신혼처럼 새로울 것이다. 아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는 꿈 부부 감정이 화목하지 않을 것이다. 큰소리로 싸움을 잘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꿈 부부 생활이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다. 아내와 함께 항해를 하는 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생활이 행복하게 된다. 아내가 미쳐버린 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백년애로 한다. 아내와 함께 미끄러져 떨어지는 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백년애로 할 것이다. 아내와 함께 달리기를 하는 꿈 부부가 서로 아끼며 사랑할 것이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꿈 부부가 서로 이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빗속을 달려가는 꿈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할 일이 생기게 된다. 부부 동반으로 외출하면서 즐거워하는 꿈 부부간 사이가 너무 소원해져 있거나 이렇게 나가다가는 위험한 지경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꿈이다.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꿈 부부간의 불화가 생겨 이별을 할 징조이다. 아내가 여관에서 나오는 꿈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내가 강을 헤엄쳐 건너는 꿈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질 것이다. 부인과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꿈 부부간의 의견 다툼이 생기게 될 징조이다. 아내를 남이 진맥하는 꿈 부부간의 말다툼이 생긴다. 아내의 그림자를 보는 꿈 부부간의 애정이 갈수록 깊어질 것이다. 아내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꿈 부부간의 애정이 더욱 짙어질 꿈이다. 부인과 부부싸움으로 냉전 상태가 되는 꿈 부부싸움이 심했다면 서로의 건강에 이상이 올 징조로 빨리 진찰을 받아야 함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알몸을 보는 꿈 부유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아내의 손을 잡고 다리 위로 걸어가는 꿈 부인이 아기를 임신할 태몽이다. 부인이 물개를 얹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꿈 부인이 이따금씩 남의 눈을 피해 그늘진 사랑을 불태운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산발되어 있는 꿈 비밀스런 남녀 규제나 부정한 이성 간의 접촉이 형성되거나 시끄러운 말썽이 뒤져지게 된다. 부인과 함께 수영하고 있었는데 둘 중 하나가 빠져 죽는 꿈 빠져 죽은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온다는 암시이다. 부인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길 징조이다. 아내와 자식이 서럽게 우는 꿈 사업 실패 부도 보증 등으로 재산이 몰락할 징조이다. 부인과 성관계를 하다가 그만두는 꿈 사업의 변화가 생길 징조이다. 신부와 나란히 서 있는 꿈 사업을 같이 해줄 어떤 사람을 뜻한다.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는 꿈 사업을 확장하거나 승진하게 된다. 어떤 일로 남편 또는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꿈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가 차츰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꿈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불만이 모두 해소된다. 결혼식에서 신부와 맞절을 하는 꿈 상대방이 자기의 일을 망쳐놓았음을 의미하며 하는 일마다 꼬이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징조이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새로운 일에 착수하거나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지켜보는 꿈 새로운 일에 착수하거나 해야 하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암시이다. 아내와 음식을 차려놓고 겸상을 하는 꿈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깊게 일을 성취시킨다. 합의, 합궁, 결합, 결제, 계약, 협동심, 단결, 조직, 공동투자 등이 있다. 부인과 함께 쇼핑을 하는 꿈 선물을 받거나 선물을 하게 된다. 부인과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하는 꿈 성관계에 불만이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아내와 함께 배를 저은 꿈 승리의 소식이 연달아 있을 암시이다. 아내가 바가지를 붓는 꿈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될 징조이다. 신부가 다리를 절릉거리는 꿈 신랑은 재정적 곤란에 빠져 금절을 변통하기 어렵게 될 꿈이다. 아내가 임신한 꿈 실제로 아내가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아내에게 남에게 말 못할 근심 걱정이 생길 징조 남편 아내에 관한 꿈 실제로 인물, 부모, 선생, 자식, 두님, 누이 동생, 친한 여자 또는 남자 등의 동일시이고 애착을 가지는 일거리의 상징이다. 아내가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보는 꿈 실제로 임신한 아내라면 아이를 낳을 징조이고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곧 잉태가 될 것을 알리는 징조이다. 친정에 갔던 아내가 물건을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꿈 아기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게 된 아내를 총으로 쏘는 꿈 아내가 건강하여 장수할 것을 의미하는 좋은 꿈이다.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을 꾸게 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태몽이다. 또는 집안의 경사가 생길 좋은 꿈이다. 아내가 단밑에서 아이 낳는 것을 본 꿈 아내가 단밑에서 아이 낳는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취직 또는 승진을 하거나 많은 목돈이 생길 징조다. 아내를 살해하는 꿈 아내가 당신을 더욱 사랑할 것이다. 아내가 거짓말하는 꿈 아내가 편심한 것을 알리는 꿈